아우! 오케이! 오우! 이게 스포기야! 박카스 해변공원에 왔습니다. 추억을 담기려고 해서 필름 카메라랑 폴라로이드를 가져왔고 많이 사진을 찍고 출시를 하러 왔습니다. 네, 있는데 이렇게 뭔가 폭격적인 그런 거는 좀 해봐요. 저는 평소에 뭐 폴라는 많이 안 찍어봤어요.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떤 걸 찍을까? 일단 연습? 연습을 찍어봐야겠다. 이거 이렇게 찍으면 돼요? 어? 안... 연습을 찍어봐야겠다. 네, 이거. 제 인생은 좋은 폴라입니다.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마 좀일 거예요. 이게 잘 나오나? 어! 된 거 같아요. 네. 네. 다시는 배웠는데 뭐 한 번 가서 뭐... 그 다음은 안 갔어가지고... 어! 안 갔어요. 그래서 미안... 미안해요. 친구들. 어! 어! 근데 그냥 줄거든요. 그래서 이거 안AAAA 그러니까 이거 안아야 해요. 그냥... 또 그냥 사실 안아야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을 봤을때.. 아마 채연이.. 채연이었나? 채연이 이렇게 점을 다 안아서 이렇게 한 걸 봐가지고 어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네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일단 인사하고 뭐하죠? 아 진짜 어떡해 어떡하지? 막상 만나보면 진짜 털릴 것 같아요 근데 없애감을 내는 게 좀 그러니까 빨리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낙하임 심해요 사실 엄청 심한데 아마.. 뭐 모르겠어요 아 괜찮을 거예요 저는 원래 기다리는 편이었는데 뭔가 여기 와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다가가야겠다 근데 제가 제가 S10이었으면 다가가는 걸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먼저 들어온 애서라서 덕키아우스에 그래서 다가가야겠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을 네 가져가고 싶습니다 I can't believe it's sending a baby here 네 귀집어야겠다 그럼 후해볼게요 후회해볼게요 아.. 안되네 아니.. 왜이렇게 어려운거였나? 어릴수든 잘..했는데 왜이렇게 어려운거였나? 왜이렇게 어려운거였나? 왜이렇게 어려운거였나? 아 왜요? 못다겠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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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못다겠어 난 못다겠어 응 이리킹 못다. 보였구나 너 자기가 해야돼 넌. 너 자기가 해야돼 난 못하겠어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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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육 하아 우와 그... 폴레... 그... 이거 뭐예요? 팔이? 살려주세요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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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. 꼭 이거 싫어요. And we're done for today. Well, let's go home. I filled my quota. You're all good. 여기 사람이 있어요. Let's get there. Hawaii. 하와이 느낌. 와, 새가. Hello. 아, 저 한 번 볼래. 얘는 저예요. 이렇게 하고 있죠? 저예요, 이게. 이게 저고, 저거는 지우. 저거는 지우예요, 여러분. 그리고 저기 조그만 건 그럼 수민이. 잠시만요. 티즈니가 보였어요. 티즈니, 이거. 와. 나 데려가. 진짜 일본어 오면 진짜 무조건 가야 되는데. 하... 그냥 S1부터 12까지 다 같이 갑시다.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. 진짜. 와... 이거 포항색은 이거 토이스토리 호텔이에요. 그리고 이 상. 이건 리크 상다만 팀이라고 해서 노약호사라는... 예, Extraordinaire. over here. Lifetime Pass over here. 엄청 잘 찍었는데요? 와, 엄청 뭔가 잘 찍었는데요? 그쵸? 보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마음에 들어요, 이렇게. 이번 앨범을 심리해냔어요, 스포츠카페의 클럽에서 오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찍었고 점심인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루니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대신 그녀가 있다면, 그 전혀 이게 계속 Donald에 ставarella 그것들이 하나는 또 한다는 cuid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, let's not bite more than we can choose shall we? I will see you when I see ya! 저는 또한 바이!